안녕하세요 워워워 어? 오바퀴? 어 남맨장 근데 아무도 없어? 어 아직 수업하려면 한시간 남았어 뭐라고? 아 나 엄청 늦은줄 알고 아 시간 착각했네 엄청 뛰어왔는데 아 바보다 바보 아 아 오바퀴 이씨 죽을래 남맨장 야 내가 보여줄 거 있어 신기한 거 봐봐 뭔데? 짜잔 문어 어 문어다 이거 악띠를 달라지는 문어지 나도 만져보자 난 지금 태권도 하고 나서 신났어 아 나 지금 시간 착각해서 너무 화났어 이게 앞뒤로도 달라지지만 이건 더 특별한 문어야 특별한 문어? 왜? 뭐가 특별한데? 그냥 앞뒤로 바뀌는 거 이게 다 아니야? 이게 짜잔 이렇게 불이 빛나는? 무너지 우와 진짜 불빛나네 나 이렇게 불빛나는 문어 처음 봐 우와 신기하다 나 이거 주라 어허 이거 나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주라고? 그럼 이거에 걸맞는 뭔가를 줘야지 아하 지금 거래하자는 거세요? 남사장님 오 사장님 저희 회사 스타일 아시죠? 깔끔하고 정직하게 거래합시다 오키 그럽시다 오키 저는 이걸 거래하겠습니다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이거는 오 야 남벤장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오키님이 그려주셨다? 대박이지? 완전 그림 잘 그리지 않아? 와 대박 진짜 잘 그린다 그림 이걸 그려서 좋다고 오키님이?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건데 이걸 내밀겠습니다 정말 정말 아끼는 거? 그게 뭐죠? 저는 이거요 와 이거 뭐야 장난감 카메라 아닙니까? 이쁘긴 한데 잠깐 불빛도 나온다고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저를 그렇게 성도도 없는 사람으로 보시면 곤란하십니다 거기 옆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십쇼 뭐 오른쪽 버튼? 이거 누르고 우와 우와 비눗방 올라와 대박 오 이거 사진도 지켜? 와 후 신기한데 어 어때 좋지 그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거야 나 한번밖에 안 써봤어 딱 한번 오 이거 좋네요 그럼 제가 이거 거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승인 이거 밤에 불 켜고 보면 진짜 재밌겠다 키키키키키 오비키 어 뭐야 남 반장이야 오비키? 둘이 말랑이 거래하나보네 안녕하세요 어 양 갈래? 양 갈래? 관장님 아직 안 계신가? 계셔 아직 수업시간 아니잖아 어 맞아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? 난 원래 그냥 일찍 자주 오고 얘는 수업시간이 1시간 일찍인 줄 알았대 아 아우 그럴 수도 있지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너네 너네 말랑이 거래하고 있었냐? 말랑이라기보단 뭐 거래를 하고 있었지 나도 엄청난 거 있는데 엄청난 거? 뭔데? 나도 엄청난 거 엄청 많은데 아하 내 거에 비하면 안 될텐데 하 참 뭐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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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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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건 이거야 뭐야 알약? 이건 그냥 알약이 아니라 봐봐 그냥 알약 모양인데 이거 립스틱이야 오 대박 알약이 아니라 립스틱? 네 한번 써보고 싶다 엄청나지 이거랑 대등하게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좀 센데 그래도 이거보다 고급치긴 힘들 거 같은데 고급적? 고급적? 응 어? 이거 뭐야? 금이야? 이건 그냥 금이 아니지 이것도 립스틱이지 우와 금 색깔이다 우와 갖고 싶다 갖고 싶지 갖고 싶지? 근데 이걸 어쩌나 이건 금이잖아 내놓으신 게 너무 약소하신 거 같은데 약소 추가해 주세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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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나 들어있잖아 이거 사기꾼 아니야? 사기꾼이네 사기라고요? 이건 작잖아요 그리고 이건 큼이라고요 싫으시면 X 누르면 되잖아요 X? 거절하라고? 아이씨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?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밤에 야광으로 바뀌어 오 야광 내가 또 야광 좋아하지 승인 하시겠습니까? 그래 승인 승인 오 오 알량이랑 말랑이 특템 이거 해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나도 이거 해봐야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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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황금색으로 발리잖아 이야 크크크크 황금색이지 크크크크크크크크 야 오베키 너 이거 뭐야 이거 황금색이잖아 뭐가 너가 안 물어봤잖아 황금색인지 빨간색인지 하하하하 당연히 빨간색으로 발리는 줄 알았지 너 내 입술 이거 어떡할거야 어? 어떡할거야 자 이제 수업한다 모여라 네 아 아 진짜 전체 촬영 인사 비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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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갈래는 뭐 반짝이 같은 거 먹었어? 입술이 황금색이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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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뭘 잘못 발라서 해 하하 하하 다들 차려 바로 정권 찌르기 하나 아 야 정권 찌르기 둘 아 야 정권 찌르기 셋 아 야 발차기 준비 압차기 시작 아 야 압차기 둘 둘 아 야 야 태권도 학원에서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압차기 셋 아 야 야 오메키 쪼고 보자 도와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